안녕하세요 지니타로 입니다 오늘은 하늘이 주는 행운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리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드에 집중하셔서 가장 끌리는 카드를 골라주세요 시간 드릴게요 1번 분들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번 분들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 사람들과의 교류가 적고 혼자만의 시간을 많이 보내고 있는 듯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거든요 답답하고 지루하고 또 생각이 많아질 수 있는데 그 생각들은 어떤 잡생각이 많다라고 보여줄 수 있어요 나를 이해해줄 사람은 없다라는 그런 고독한 마음들도 보여지고 나의 내면의 깊이를 잡고 보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체된 시기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그림과 같이 어떤 한 이 나무 안에서 조용한 등불이 켜져 있는데 나의 내면의 작은 불빛을 바라보고 집중하는 시기이지는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1번 분들은 이런 상황보다는 조금은 빠른 전개로 순조로운 전개로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 라고 보여지거든요 승승장구로 인생에 성공을 하고 싶은 1번 분들의 마음이 원하는 소망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제부터 하늘에서 나에게 주는 선물 행운은요 인간관계에서의 어떤 화합이 보여지고 있거든요 컵 카드 두 개가 등장하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사람들과 즐겁게 웃으면서 소통하고 마음을 맞추고 어떤 기쁨을 느끼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는데요 단순한 어떤 행복일 수는 있겠지만 이게 지금 나의 마음이 그냥 행복 그 자체라는 거거든요 마음이 정말 상쾌하고 어떤 성취감 이런 것들 때문에 나의 마음이 누군가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여유도 생기고 또 같이 나의 일에 기뻐해주는 사람들도 생기고 이런 부분들이 감정의 최고조에 도달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많은 컵들은 인간관계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내가 그 많은 컵들 가운데서 당당하게 앉아 있거든요 그만큼 나에 대한 자신감과 여유가 있는 것이고요 이 주변 사람들도 우리 일본 분들을 어떤 응원해주는 같은 마음으로 바라봐주는 나의 편들도 있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그뿐만이 아니라 내가 일이 정말 잘 됨으로써 나를 자랑스러워하고 나에게 큰 만족감을 가지면서 여기서도 주변이 무언가 굉장히 많죠 여기서도 많거든요 풍요로워져요 내가 나로서 안정감을 찾고 마음이 풍요로워진다 라거나 진짜 재물 쪽에서도 풍요로워지고 사랑에서도 인간관계에서도 어떤 돈에서도 모든 게 풍요로워진다 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걱정이 없겠죠 지금은 우리 일본 분들이 어떤 답답함과 막연함 어떻게 내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정말 많은 고민들이 있겠지만 앞으로 사람들과 많은 교류도 생길 것이고 또 그걸로 인해서 어떤 일도 잘 되고 걱정거리도 줄어가면서 이제는 나를 믿게 된다 라는 것이죠 카드의 조언을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기회가 올 것이다 라는 느낌이 보여지고 있거든요 지금 내가 무언가 하나를 잡으려고 하는데 이것은 나에게 있어서 기회이고 어떤 목표에 가는 한 과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도달할 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떤 무의 상태이지만 점점점 개척해 나아갈 일본 분들 모습이 보여지고 있거든요 이제는 하나를 뒤로 하고 새로운 하나를 잡아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조언과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준비와 계획도 한번 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번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2번 분들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번 분들은 지금 나의 힘으로 나의 혼자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져 있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까마귀가 어떤 나무에 매달려서 날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고 앞뒤로 꽉 막힌 상황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진전이 생기지 않게 되면서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상황을 막연하게 기다리고 있다 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우리 2번 분들은 이 상황이 정말 끝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소망이래요 그래서 제일 원하는 상황은 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힘듦을 끝내고 싶다 라고 볼 수 있는데요 똑같은 카드가 또 나왔고 또 이 비슷한 카드의 은둔자 카드가 나왔는데 이 자리는 선물 하늘이 주신 나의 행운의 선물의 자리입니다 자 그렇다면 알 수 있는 게 이 힘듦을 선물로 주신 거냐 라고 한다면 절대 아니죠 일단은 우리 2번 분들은 이 힘든 고통 어떤 인생에서 겪어야 되는 한 과정이었다 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주는 선물은 무엇이냐면 내가 지금 냉정하게 이성적으로 현실을 파악하고 번데기처럼 새로 태어날 그 시간을 기다리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나의 새로운 해석이 되는 거고 열쇠가 되는 거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안 힘들고 싶다 이 상황이 그냥 끝났으면 좋겠다 어떤 노력 없이 그런 식으로 생각이 되면 나의 인생의 열쇠를 찾지 못하게 되는데 하늘에서 주는 선물은 그 번데기에서 곧 깨어나게 해줄게 라는 선물이래요 나에게 있어서 어떤 인생의 큰 깨달음을 준다라고 하는데 나의 성공에 있어서 어떤 키포인트 같은 느낌이 들 수 있거든요 지금 여기서도 매달려서 묶여있지만 머리는 빛나고 있어요 이것이 깨달음이고 이것이 나의 인생의 열쇠이다 새로운 해석이 된다 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2번 분들은 고요한 상태에서 나의 내면을 들여다보게 되고 그 열쇠를 찾음으로써 자수성가를 하게 된다 라고 나오거든요 아마도 여기서 나의 내면을 보지 못하고 남 탓을 하거나 아픔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피하게 된다면 찾을 수 없겠지만 곧 찾게 된다 라고 나왔고 그걸로 인해서 높은 지위 어떤 나의 지식 나의 능력 나의 돈 나의 인맥을 모든 것을 갖게 되는 그런 자수성가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펜타클을 든 왕인데요 온몸에는 포도의 그림이 그려져 있기 때문에 부자의 상징을 뜻하며 펜타클과 어떤 단단한 땅 단단한 의자 위에 앉아 있기 때문에 쉽게 변하지 않는 어떤 나의 부를 상징하기도 하는데요 이것들은 한 번에 가지고 올 수 없는 엄청난 성공이고요 또한 오로지 나의 능력으로 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런 성공이라서 이러한 과정들이 있었던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로지 나의 힘으로 올라와야 되는 건데 그만큼의 엄청난 인내와 희생이 따른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나는 이런 힘듦에서도 불구하고 열쇠를 찾고 이 세상을 또 새롭게 해석하면서 받아들이면서 그게 또 엄청난 성장이 되면서 이러한 성공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절대 흔들림 없는 유복함을 지속하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이번 분들 지금 현재의 조언 카드 뽑아 보겠습니다 너무 신기한 게 페이지 오브 펜타클 카드가 나왔는데요 여기서 이 단계에서 제일 낮은 단계예요 같은 펜타클에서 제일 낮은 페이지 오브 펜타클 시종 카드가 나왔는데요 아직은 너무 아기라서 쥐들이 무서워서 먹잇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 이것들이 아마도 우리 지금 이번 분들을 알려주려고 카드가 나온 것 같습니다 지금은 내가 미성숙해서 어떤 힘듦을 받아들이지 못하지만 이 아이도 나중에는 이 생쥐들을 잡고 또 먹고 이렇게 크는 것이거든요 모든 것이 다 당연한 이치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 서 있는 것이고 이 배움을 아주 진지하게 받아들여라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2번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3번 분들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번 분들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 펜타클 왕 카드가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모든 상황이 불만족스럽고 나의 능력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나의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라고 볼 수 있어요 3번 분들은 나의 능력이 뭔지 알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고 있지만 내 뜻대로 지금 되지 않고 어떤 불평이 생길 수도 있고요 짜증이 생길 수도 있어요 대체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에 대한 난관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해결하지 못하는 나에 대해서 또 답답하고 화가 날 수 있거든요 3번 분들은 지금 제일 원하는 게 혼자만의 휴식을 원하고 계신다 라고 해요 재정비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 싶고 나에게서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여유스러운 시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좀 잠을 많이 자고 싶다라던가 그냥 단순하게 쉬고 싶다 이런 것들이 지금 소망 내가 원하는 상황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앞으로 하늘이 주시는 나의 선물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3번 분들은 소드5 카드가 나오거든요 두 사람은 뒤를 돌아서 가고 있고 지금 우리 3번 분들은 내가 이겼다 라고 웃음을 짓고 있는 듯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3번 분들은 이제는 미래에 나를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라고 해요 그러니까 정에 약해지고 감정이 약해지지 않으려고 한대요 치밀한 작전을 세우거나 어쩌면 교활한 모습으로 움직여서 나를 위해 행동한다 나를 위해서 계획을 짠다 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행동이 이기적일지 모르는데 오히려 이렇게 행동하고 나니까 어떤 새로운 깨달음과 새로운 감정들을 알게 된다 라고 하거든요 이 감정은요 정말 전체적으로 다 만족된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이 감정 때문에 불안과 걱정은 사라지고 평화가 오고 나의 솔직함으로 인해서 이 정서적인 안정이 찾아온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쩌면 이 새로운 감정은 내가 평소에는 상처를 줄까 봐 하지 못했던 행동을 거절을 거절을 한다라거나 사람들의 부탁을 밀어낸다라거나 마냥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맞춰주기만 했는데 그런 것들을 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해도 되네 라는 그 감정과 또 사람들이 오히려 나를 맞춰주게 됨으로써 균형이 맞아간다 라고 볼 수 있겠거든요 그럼으로 인해서 맑은 정신을 갖게 된다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감정대로 행동하지 않고 이성과 감정을 자유롭게 절제하고 또 그것을 맞추어 가면서 표현하고 행동할 줄 아는 어른스러운 성숙함을 지니게 된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런 마음들이 엄청 섬세한 마음이 되고 또 누군가에게 편안하게 조언도 해주고 이 세상의 이치를 다 아는 사람처럼 보이거든요 세상을 좀 한번 깨닫게 되는 모습이고 이게 터닝포인트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완전히 멋있는 어떤 커리우먼이 된다라든지 일에 대한 섬세함도가 높아지고 또 주변 사람 인간관계에서도 잘 조율하고 조화롭게 이루어 가면서 사람들과 적전선을 맞춰가면서 지내시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3번 분들 조언 카드 뽑아볼게요 카드는 지금 현재 우리 3번 분들에게 과거에서 비슷한 상황을 또 겪고 있을지 모르니까 과거에 있었던 그 일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거기서 힌트를 얻어라 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어떤 과거에 있었던 일에서 힌트를 한번 찾아보시고 또 이 마음이 짜증나 있고 좀 불만족스럽잖아요 그래서 나의 마음을 좀 초심으로 돌아가 보는 건 어떨까 마음을 한번 정화시키고 따뜻한 마음 따스한 마음으로 다시 시작해보는 건 어떠냐 라고 카드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3번 분들은 모든 게 불만족스럽겠지만 좀 긍정적으로 나의 초심을 다시 찾아서 일해보는 건 어떨까 싶어요 3번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4번 분들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번 분들은 지금 어떤 힘든 상황에 고립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소드 왕이 나왔는데 소드 왕은 상황을 객관적으로 이성적으로 바라보는 능력이 탁월하지만 이런 부분이 힘들다라는 것은 나의 감정에 쉽게 휘둘리고 나의 감정이 불안정해지거나 그런 것들 때문에 강해지지 못하고 단호해지지 못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결정도 쉽게 하지 못하고 우류부단해지거나 이렇게도 해보다가 또 저렇게도 해보다가 나의 중심의 축이 약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4번 분들의 어떤 희망사항 나의 소망은요 이 무거운 짐들을 다 내려놓고 안정적인 상황에 있고 싶다라고 보여져요 근심과 걱정이 없는 상황을 갖고 싶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한숨 돌리고 이런 힘든 상황은 다 매듭 짓고 끝내고 싶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늘에서 주는 소망 열쇠는요 운명의 수레바퀴가 나왔는데요 운명의 수레바퀴는 굴러가느냐 멈춰지느냐로 볼 수 있는데 하늘에서 지금 주는 선물은요 지금 너의 운명의 수레바퀴를 앞으로 굴려주겠다라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굴러가면 어떻게 되느냐면 우리 4번 분들의 모든 행운을 다 흡수할 수 있거든요 좋은 기운을 다 빨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의 어떤 전개가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모든 일들이 다 잘 풀리고 나의 목표에 빠르게 달려나갈 수 있는 이 모습이 보여지거든요 두 개 다 굴러가는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좀 거침없이 빠르게 나의 목표에 돌진한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운도 다 따라온다 라고 보여지고 이때는 지금 4번 분들이 계속 몸을 움직이고 이 운을 다 활용해야 된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상황이 다 지나가면 나의 모습은 어떨까도 뽑아보았는데 펜타클 9번이 나왔거든요 뒤에 카드를 보시면 포도가 대롱대롱 열려있고요 또 펜타클 이 모든 금의 동전들이 포도와 같이 열려있어요 그렇다라는 거 어떤 결실, 달성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부의 상징을 지금 온 카드에 다 표현해놨거든요 이 매는 또 무엇이냐면 부의 상징을 표현하는 새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남들보다 월등한 성공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4번 분들은 내가 원했던 그 목표 내가 원했던 부 그리고 내가 원했던 상황을 달성하게 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까지 모든 것들은 나의 노력의 보상이었고 행운이 다가오면서 돈, 성공, 명예를 갖게 된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나의 재능을 발휘하게 되면서 이 부의 상징인 이 상황을 갖게 된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4번 분들을 위한 조언 카드 뽑아볼게요 지금 우리 4번 분들에게 조언은요 목표에 매진해라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유혹들, 술, 친구들 그리고 마냥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유혹들을 이겨내고 나를 컨트롤하는 냉정함도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나의 전반적인 생활을 바로잡아서 이 일에, 나의 일에 집중할 수 있는 나 자신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말 하기 싫더라도 다시 처음부터 기초부터 단단히 다져보는 건 어떨까 싶어요 4번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